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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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없던 나의 모습이 얼만큼 의미가 될 수 있는지 많은 날이 지나고 나의 마음 지쳐갈 때 내 마음 속으로 쓰러져가는 너의 기억이 다시 찾아와 생각이 나겠지 너무 커버린 미래에 그 꿈들 속으로 잊혀져가는 나의 기억이 다시 생각날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의 마음 속으로 너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철없던 나의 모습이 얼만큼 의미가 될 수 있는지 많은 날이 지나고 많은 날이 지나고 나의 마음 지쳐갈 때 내 마음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쓰러져가는 너의 기억이 다시 찾아와 생각이 나겠지 생각이 나겠지 너무 커버린 내 미래에 그 꿈들 속으로 잊혀져가는 너의 기억이 다시 생각날 많은 날이 지나고 많은 날이 지나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 꿈들 속으로 그 꿈들 속으로 아무리 지나고 울산을 우리의 마음 속으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